1% TV 장이 어려울 때 나와서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몇몇 포인트가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을 해주면 미국과 같이 흐름을 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초반에 강하다가 만약에 장 후반에 어제 밀렸던 주식들이 힘을 못 쓰면 국내 주식은 당분간은 거리두기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오늘 중요한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연임 청문회에서 일단은 우리가 특이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어쨌든 연준에서 스탠스를 재확인하는 것 때문에 안도렐리가 펼쳐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논란 속에서 성장주들이 반등하긴 했는데 이제 우리 주식이 이 성장주와 가치주 논리로 빠졌느냐 아니면 단지 수급과 심리 악화로 빠졌느냐 이게 오늘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오늘은 조금 중요한 항상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중요한 날 중 하나다 오늘 후장에 기운 빠지면 당부가 힘들다? 네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재료보다는 수급 논리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기관 청약 다음 주 일반 청약인 LG에너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들도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기관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예탁금이 작년에 60조까지 빠졌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다가 이제 올 초에 70조까지 다시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꿈쩍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청약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을 청약하겠다라는 것들 기본 금액이 150만 원이거든요 한 주 받기 위해서 기본해야 되니까 이제 7개 증권사에서 받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을까 어찌됐던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드릴 말씀 몇 가지 있습니다만 뭐 시총 60조 단위에 들어온다라는 것 때문에 다들 일단은 조금 좀 피하고 보자 이런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숙보를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현재 산업개발이 광주에서 하는 모든 공사를 일단 중단합니다 대형사고가 두 번 났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거의 개장이 다 됐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코스피코스닥 둘 다 0.7% 정도 좀 더 상승하는 걸로 아마 찍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코스닥 코스피 다 오늘 상승 선생님들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그 관건은 삼성전자가 관건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카오하고 오늘은 위메이드 반등을 주냐 반등을 주냐가 관건입니다 카카오는 최근 아니 저기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수급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 성장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하고 그 다음에 nft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위메이드가 어제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그거에 오늘 얼마만큼 리바운드가 들어오느냐 이게 오늘 저는 제 나름대로 시장의 관건이고 이 차은지 소재단도 어제 많이 밀렸습니다만 이거는 뭐 앤솔 영향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카카오가 결국은 좀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시장 효과는 한 천원 정도 플러스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1300원 1400원 정도 1.5% 플러스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어떻게 반등을 주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네이버 카카오 대부분 다 둘 다 1%대 중후반 중반 이렇게 오르네요 네 근데 지금 뭐 S&P가 한 2% 정도 오른 것에 비하면 B% 정도 오른 것에 비하면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나스닥이 1%대 중반 올라왔고 S&P는 1% 미만이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일단 지금 오늘 어제 일단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오늘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을 대충 리뷰를 해드리면 어제 이제 이게 나왔던 셀트리온 3인방 자사주 1000억과 500억 각각 그런 부분들은 어제로서 재료가 조금 소멸된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국내 백신 개발 기대감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3%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위메이드하고 컴퓨터솔딩스가 한 3%대 중반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낙폭에 최소한 반은 올려줘야 됩니다 어제 거의 한 10%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오늘 5% 정도 올려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는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나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결국 이거는 재료보다는 수급주이기 때문에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 이제 조금 약했었던 조선주들 오늘 좀 약하고 자동차 관련주들 여전히 최근에 관심권에 좀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이 오늘도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 게임주들은 조금 어제는 엔터가 좀 강했는데 오늘 엔터 게임주들은 생각보다는 좀 약하네요 한 2% 1%대 아직은 좀 눈치북이니까 너무 시장에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중국 시장이 열리고 오전 내내 이런 모습이라면 글쎄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주해양 한국조선해양 저는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서 별로 좋게 얘기는 안 드립니다 왜요? 제가 조선업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프리랜서 되고 조선업종으로 수익을 내서 오피스타를 얻을 정도로 조선주를 남들 안 좋다고 그럴 때 2018년, 19년도에 수익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선업종을 조금 삐딱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했다, 배를 수주했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사야 됩니까?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했다? 네,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이 넷 중에 뭘 사야 되죠?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회사들이 지금 현재 사무중공업까지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더군다나 현대중공업 지주와 현대중공업은 이중상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선주 투자가 좀 어려워졌어요 다른 건 됐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어떻게 돼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어떻게 됐냐고 현재 마이너스 100원 빠져서 99,6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조선업종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네, 자기 자기 때문에 걱정돼요 아, 맞다 유럽에서 승인이 안 될 것 같아서 승인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낙폭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점점? 조선주들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조선업종은 좀 셈법이 복잡한 게 돈이 헤비테일 방식으로 다섯 번 나눠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재무제표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주는 좋았는데 재무제표가 안 좋았던 게 저가 수주했던 것들은 이제 물량을 다 떨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흑자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후판 가격의 복잡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재무제표가 좀 분석은 이거는 일반 우리가 보는 수주산업은 일반 제조업체 재무제표 분석과는 걔를 좀 달려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가 비교적 좋군요 네,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좋습니다 2%대 상승 외국계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730억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코스닥에서 69억 사고 있는데 오늘 지금 외국계가 카카오를 좀 사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외국계가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어찌 됐든 두 회사가 갖고 있는 내재가치보다는 상징적인 문제 부분에 있어서 성장주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라면 오후 들어서 지금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는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한번 심리가 깨진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다 좋아보이다가 이게 과연 좋아? 라는 의구심을 한번 주식장에 갖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또 다른 이유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10만 원이 깨지고 나서는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아까 현대차 증권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카카오터의 상장 모멘텀으로 저는 카카오가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그런 거는 왜냐하면 제가 비유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화목한 집안이었다 정말 자식들이 다 잘 자라서 카카오 뱅크도 되고 페이도 되고 게임도 되고 엔터도 되고 다 했는데 이제는 다 분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쓸쓸하게 집에 남아있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똘똘한 페이를 사고 싶으면 페이를 사고 뱅크를 사고 싶으면 뱅크를 사고 엔터를 사고 싶으면 엔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하나만 사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향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아마 근데 아까 김현영 위원도 카카오를 계속해서 이렇게 좋게 본다기보다는 그렇죠 지금 물린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전략 차원에서 한번 좋은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 같고요 LG화학은 굉장히 세게 오르네요 계속 그러니까 LG화학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의문점을 갖는 게 결국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이제 27일 날 상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수한 화학회사 밸류를 따져줘야 되겠죠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가치가 딸려온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지분가치를 좀 냉정하게 보는 면이 있죠 삼성물산이라든지 SK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래서 LG화학 같은 게 화학회사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꽤 적극적으로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회에 LG화학 개인적으로 물려계신 분들 그러니까 배터리로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이 물려계신 분들은 외국인들에게 그냥 흔쾌히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나중에 상장 이후에 어차피 배터리 회사 보고 들어가신 거니까 화학회사를 놓고 본다라면 지금 화학가치는 괜찮거든요 이게 LG화학이 화학가치가 괜찮으니까 그 점을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같이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한정 길게 투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터리를 보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외국인들한테 주시고 앤솔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결국 앤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앤솔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앤솔의 어떤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들이 인위적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량을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앤솔로 현재 지금 기관들도 자금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뭔가 팔구 끼워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60조라는 자금이 로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원인 중에 하나니까 이 기회에 저는 LG화학을 좀 물리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LG화학은 한 8, 90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때 많이 물리셨죠 그리고 오늘 2000년지 소재단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첨보 같은 경우 저는 2000년지 소재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도 늘어날 것이고 여기는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증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2000년지 소재단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오늘 조금 재미있는 것들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소폭 강합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1% 코스피 같은 경우 0.9%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오늘 에디슨 EV가 빠지네요 에디슨? 네. 쌍용차 유지했었던 에디슨 EV가 일단 쌍용차가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급등한다는 것이 노유지가 있었죠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면서 그런 개발 기대감이 있었는데 채권단에서는 분명히 선을 걷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부동산 개발권은 없었다라고 걷기 때문에 오늘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부지를 부동산 개발한다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시장이 좀 회자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선을 분명히 걷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고요 오늘 일단 지금 카카오 좋습니다 2.7% 이런 흐름들 좀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위메이드가 벌써 지금 부하까지 밀려버렸네요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 오늘 대장은 여러분들이 시장의 바로미터는 위메이드와 카카오를 놓고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 오히려 여구를 밀린다 아니면 지금 게임에 대해서 밀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죠 위메이드가 올해 100개의 게임을 출시하겠다 공격적으로 NFT 기술을 이제 접목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장은 지금 수급이 일단 좀 깨져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 오늘 과연 보악관에서 잘 지킬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브로커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장에서 받는 느낌인데 장 중에 한 종목이 7% 이상 빠지면 그 종목은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당분간은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7% 이상 빠지면 빠지면 다 이유 있다 네 빠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도 지금 위메이드랑 어제 컴퓨터솔딩스가 개장하고 한 30분 만에 10%까지 빠졌거든요 그 이유를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6% 7% 넘어가 버리면 그 전에 한 3, 4% 빠지는 것은 그냥 어떤 세력이 좀 팔았다 이게 되는데 6, 7% 이상 빠지고 10%까지 빠진 것은 이거는 당분간은 조금 회복하기 쉽지 않다 수급이 결국 이제 가치로 보느냐 수급을 보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번에 그렇게 빠졌을 때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장중에 그냥 확 빠져버리면 제가 이제 저도 매매할 때 예약거래를 주문 넣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약거래 주문 넣을 때 제 종목이 장중에 7% 빠지면 무조건 손절 나가도록 넣습니다 아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제가 먹었든 안 먹었든 무조건 장중에 7%가 빠져버리면 저는 그냥 일단 그 종목은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보는 시장의 기준인데 그게 그렇죠 웬만해선 그런 충격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일단 충격이 온다는 것은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양봉이고요 지금 위웨이드와 컴투스 홀디니스는 은봉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금융주들 모양도 좀 좋았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금융주는 제가 나름대로 구분을 해드리면 증권사는 올해 이익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증권관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보고 계시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금리 인상이라고 보이게 된다면 금융지주회사들이 과거에는 예대마진으로만 먹고 살았는데 예대마진 비중이 KB금융 같은 경우도 45%로 줄었거든요 나머지가 이제 비금융 증권과 보험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주 투자하시려면 금융지주회사들이 좋다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증권사나 뭐 이런 데 보다요 증권사들은 작년에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그 이익이 좀 감익될 것이다 지금 다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증권사 출신들은 증권주 별 추천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워낙 자기가 잘 아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셀트리온이 저는 이걸 한번 도발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셀트리온이 어제 제가 다른 프로에서 도발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셀트리온이 1000억의 자사주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00억의 자사주 취득을 4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가 자사주 취득은 증시에서 호재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각이 아니고 단순 보유이면 결국 나중에 시장에 물량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나중에 교환사체로 하든지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기가 취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결국 EPS는 저랑 똑같다고 보는데 그 효과는 단기적이다 소각 안 하면 의미 없다 이거죠? 의미 없는 거죠 결국 시장에 다시 나올 거라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봐라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오늘 셀트리온은 그 약발이 생각보다 빨리 죽네요 오늘 다 3인방이 약세입니다 셀트리온이 이게 지금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셔서 회사 측에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전해드렸는데 약발이 생각보다 오늘은 제약발이 약하고 건설사들 아무래도 현대산업개발 영향인지 건설사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GS건설이라든지 건설사들이 좀 약하고요 소장님 방송 내용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또 김 프로님이 힘들게 개그 하나 치면 그걸 좀 받아주셔야죠 약발이 안 받는다 그래도 약회사인데 이렇게 하나 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소근소근 말씀하셔가지고 좀 자신있게 하지 마세요 우리 김 프로님도 궁금하실 때는 제 개그에 원래 잘 적응을 못해가지고 약회사인데 제약회사 약발이 안 받아 약발이 안 받아 지금 오늘 또 치고 나오는 게 LG 이노텍, LG전자, 이런 LG그룹주들 LG그룹주들 저는 올해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부르는데 LG그룹주들이 지금 전장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모종에 지금 이노텍 좀 며칠 쉬었죠 며칠 쉬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좀 따라가는 모습들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LG전자 뭐 그렇게 저는 삼성전자 살래 LG전자 살래 그럼 저는 LG전자입니다 지금 좀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많이 올랐는데 LG전자 이제 아직 그러니까 제가 여담이 믿는다면 2020년에 13만 원대 호 13만 원대 카카오를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웬낙 카카오 네이버를 얘기 안 하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카카오를 본 건 딱 하나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 근데 지금 LG전자가 올해 전장사업부가 흑자 전환된다라고 회사에 밝히고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2020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면서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또 중요시 보는 흑자 전환이 매우 중요한 동력이다 그렇죠 지금 전장사업에 대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구광모 회장께서 휴대폰 같은 거 다 잘라냈잖아요 그리고 LG인노텍도 올라가는 게 LED 부분을 2조를 투자했던 걸 잘라냈거든요 작년에 파주공장 문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더 이상 안 내겠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흑자로 가고 전장사업이 올해 흑자 전환하면 LG그룹주는 좋을 수 있다 개인적인 견해고요 오늘 지금 시장에서 이 부분도 오늘 시장에 포커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솔루션이 올라가고 있고요 OCI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한전기술도 여지없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무슨 얘기인 거 하니 파월 회장이 첫 마디가 그것죠 기후에 따른 그런 상황도 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파월이 기후 얘기도 했어요 제가 번역된 걸 오늘 봤는데 살짝 언급을 했어요 중요한 건 저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대체제품 축소 얘기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더군다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저거 아닙니까 친환경에는 지구촌 살리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파리 기후협약서부터 이거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 강제조항을 안 지키겠다고 트럼프가 뛰쳐나갔다가 바이든이 다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각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준 법규만큼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그래서 이유가 원전을 서둘러서 지금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 오늘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조선주가 좀 많이 빠지네요 조선주가 좀 오늘은 약한 섹터는 조선주고 지금 현재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는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SK이노베이션 LG화 오늘 좋고요 정유주들 좋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지금 이거는 바텍이라든지 오스코텍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니까 오스템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조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하여튼 오늘은 특별하게 올라간다는 섹터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섹터가 여론 무리를 하는 그러한 장세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린 관련주도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화이자에서 오미크론 백신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경구용 치료제 이제 이번 달 안으로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대통령께서 밝히셨기 때문에 정말 여행 가고 싶습니다 정말 여행 가고 싶은데 정말 경구용 치료제로서 그런 것들이 조금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하는 작년 한 연말쯤에 아마 여행 계획하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오미크론 터지면서 저는 이게 여행주들이 지금 이제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 10월부터 전직원 출근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도 오면서 라디오를 듣고 왔는데 하나투어 광고가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광고 집행이라는 게 당일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방송사와 미리 이제 협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집행이 되는 건데 지금 돈 계속 쏟아 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여행사들이 멈출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게 터져 나옴으로써 이게 멈췄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적자를 이게 오미크론이 올해 상반기 때 끝나주면 저는 여행주 살아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상반기 이후까지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여행주들은 저는 조금 스스로 무너지는 업체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상반기까지는 안 가겠죠 설마 뭐가 안 가? 아니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일본 같은 경우는 여행을 막았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면 일본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자가경제가 면제되는 괌이나 싱가폴 트래블 버블 때문에 3박 4일 동안 7번 쑤신답니다 뭘요? 코를? 네 괌 갔다 오면 아침 저녁으로 쑤시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7번 가기 전에 쑤시고 가서도 쑤시고 와가지고 쑤시고 내 코가 아프다 7번을 쑤시는 거예요 그게 또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래에셋의 류재헌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항공 운수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위메이드가 낙폭을 키워가네요 지금 마이너스 1%고요 카카오 네이버는 조금 이 상태만 유지가 돼준다면 반등 좀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세를 좀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지만 현재 지금 오늘 가장 약한 것들이 오늘 같은 날 좀 뼈아프죠 조선 건설 셀트리온 3인방 위메이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빨간불을 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쪽들은 그러니까 남들 가줄 때 같이 그래도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같이 갈 때 가져야 되는데 남들 못 갈 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돈을 제가 개인적으로 차용주가 앤소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한다 뭐 예를 들으면 150만 원이 최저 증거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1억 투자하면 7주 준다니까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올라간 걸 팔겠습니까 떨어진 걸 팔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수급장이기 때문에 가치장인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치가 통용이 될 때가 있고 수급이 통용이 될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가치로 만나죠 궁극적으로는 가치로 만나지만 단기적으로 끊어서 보면 지금 수급장인데 이렇게 지금 조선주같이 뭐 이렇게 파란불 켜는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걸 잘라버리죠 그러면 수급이 더 꼬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장에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치와 수급을 섞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보고 들어갔으면 수급을 견디셔야 되고요 수급을 보고 들어갔으면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수급을 보고 들어가서 차트를 보고 들어갔는데 빠지면 그때부터 분석하죠 분석을 해가지고 야 유식 망하는 거 아니지 나는 장기 투자하려 하면서 민자멸적 장기 투자를 가는데 그거는 해서는 안 될 방법이죠 결국 수급과 차트 보고 들어갔으면 능해야 될 걸 손절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오늘 장은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1700억 기관도 지금 가세하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와 준다라면 그리고 선물에서 이렇게 들어와 준다라면 오늘 장은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 단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상황 이건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얼마만큼 반등세를 나타내느냐 위메이드와 컴퓨스 홀딩스도 오늘 얼마만큼 반등세를 나타내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결국 장세를 가늠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오늘 아침 시원하나 오늘은 시원 다 시원하시네 오늘은 자 시원하게 아침장 정리해 주신 우리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터틀 트레이딩에 또 저자시기도 합니다 우리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해왔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